페미니즘 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사상의 형태로 치초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지 언제 이런 사상이 처음 나왔지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보통 여성학 역사에서 얘기하는 건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입니다.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 1792년에 여성의 권리옹호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게 이제 1792년. 그렇죠. 이게 1789년에 어떤 일 생겼는지 아시죠. 프랑스 대학명. 프랑스 대학명 읽고 난 다음에 인간 모두가 평등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표되고 난 다음에 여자도 당연히 우리 모두 인간의 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책이 1792년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책의 20쪽에 나오거든요 . 여성의 권리옹호를 읽어보면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는 특권층 여성들을 세 장에 갇혀 단지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 횃대에서 저 횃대로 허위 적으로 장엄하게 활보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새들에 비유하여 깃털 장식 종족에 속한다고 말했다.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는 부르조아 백인 여성들을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다른 남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위신 즐거움 힘을 위해 건강 자유 미덕 을 희생하는 감금당한 여성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분은 밑에 쭉 보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한다라고 이 책에서 그 개념을 던졌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로는 새롭고 획기적인 개념 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에 대해서는 뒷조사 해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윌리엄 고드윈을 비롯한 혁신 사상가들 하고 굉장히 교류를 빈번하게 했던 분 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가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가 18세기 종반의 이 문제를 사상의 형태로 제기한 이래로 별반 눈에 띄는 저작이 안 나오다가 한 반세기 넘게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부가 또 이 역사에 등장하더라고요. 해리어 테일러하고 존 스튜트 밀. 이분들도 울스톤 크래프트가 최초이긴 하지만 이 사상을 좀 널리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죠. 일단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여성의 근본적으로 남성과 능력이 다르지 않다. 교육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남성과 얼마든지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사실 설득력 있게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아닌가 싶 습니다. 존 스튜트 밀은 저희가 1회에서 또 다뤄던 정의론 저자잖아요. 그때 우리 여성의 종속 또는 여성의 예속으로 번역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존 스튜트 밀이라고 여기에 이 해리어 테일러랑 부부라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부같이 보이는데 정작 부부예요. 네. 부부잖아요. 그런데 부부라고 써있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서로의 각자의 독립성 을 뭔가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헤일러 테일러가 쓴 책의 제목은 여성의 해방이었고요. 존 스튜트 밀이 쓴 책의 제목은 여성의 예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존 스튜트 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어떤 공적 영역에 진출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가족을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헤리어 테일러가 그런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질라 아이젠슈타인 같은 사상가 들이 그런 식의 비판 자체가 사실 헤리어 테일러가 갖고 있는 특권적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정을 더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지금 어떤 부가적인 어떤 역할 들이 기대되고 있느냐가 계층에 따라 가 다른데 이 특권적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아 등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헤리어 테일러가 여성들이 그럴 리가 없다. 다 공적 영역에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특점 계층에 기반한 거다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해방이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에 충분히 사실은 집중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다르지 않다 지점 능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훨씬 더 급진적인 어떤 사상적 가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밀이 그랬을 것 같아. 해리어 텔러를 보면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 자유로운 서문에 밀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책은 해리어 텔러가 다 감수하고 그녀의 지혜와 뭐 이걸 붙여서 낸 책이고 처음으로 아내한테 검수를 안 받고 내는 책이라서 몹시 마음이 드럽 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서문 읽고 밀한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 책 본문에 보면 인류의 절반을 무권리 상태와 무지속에 내버려 두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상이에요 이때까지 는. 운동이 아직 없어요. 아까 이제 권김 소장님께서 페미니즘 은 성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 실천 사상이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엔 사상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페미니즘 에 제 1물결의 맨 아파도를 본 거예요 지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나 또는 존 스튜트밀 해리어 테일러 사상의 형태로 나왔고요. 그 1물결 속에서 드디어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게 참전권 운동 네. 그렇죠. 여성 참전권 운동이죠. 맞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운동의 형태로. 운동의 형태로 나온 게 사실 여성 참전권 운동이기도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건 여성 참전권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 조금 더 이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국제 여성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 겼던 운동이 예를 들면 음주 반대 운동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게도 음주 반대 운동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요. 그런데 음주 반대 운동이 왜 중요했냐면 남자들이 자꾸 술 먹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주 운동 연합회를 만들자 라고 해서 금주운동 연합회를 만들어서 여성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기반 해서 사실 이후에 참전권 운동 같은 것들을 사실 조직이 같이 구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흥미롭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하는 나라들은 다 남녀가 다 공의 투표권을 가져요. 네.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 여성 참전권 운동의 역사는 주로 영국에서 시작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참전권 운동이 마련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런던 올림픽 개회식이었는데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 이 지난 100년간의 영국의 역사를 쭉 이제 개회식 에 어떤 식의 장면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그 장면 중에 이 여성 참전권 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간호사 혹은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들 이런 역사들이 다 사실은 영국의 공식 역사로 굉장히 승인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여성 참전권 운동이 외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멀리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관련된 시민권 운동 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상상할 수 있듯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이민자들한테 투표권을 줄 수 있는가 사실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 투표 누가 할 거냐 이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참전권 운동도 시민권 운동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후반에 본격화되고 20세기에 정말로 이제 아주 불이 붙게 되는 거죠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